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제가 요즘에 Q&A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물어본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진짜 우리가 1등급이 목표라면 지금 수능까지 우리한테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 어느 정도 공부하면 1등급이 나올까? 참고로 이미 고위 모의고사에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그냥 그 상태 유지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포커스를 둔 학생은요. 지금 2등급, 3등급, 어쩌면 4등급까지예요. 영어는 절평인 까닭으로 4등급이 1등급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친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3등급이 1등급 되는 거 허다합니다. 2등급 학생들은 1등급 나와야 돼요. 절평이니까. 영어는 자기 공부량만 채우면 됩니다. 친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1등급이 목표라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될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순수히 자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 그렇다고 미리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국어나 수학처럼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국어나 수학처럼 많이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 공부했을 때 1등급 안 나오는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보겠습니다. 첫째, 어휘부터 시작해 볼게요. 당연히 영어의 기본은 딱 3개입니다. 어휘, 되고, 해석, 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휘와 해석,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공부, 이 3개가 합쳐지는 게 자기의 영어 실력이 되는 건데 어휘라고 하는 거 제가 말도 안 되게 하루에 50개, 100개 외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 못 외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단어를 50개씩 외웁니까? 이게 중학교 때 학생들 중에 있죠. 선생님, 저 그거 외운 적 있는데요. 저 외고 준비하느라고 하루에 100개씩 외웠는데요. 실력 아닙니다. 뭐가 실력이 아니냐면 50개만 외워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달 후에, 한 달 전에 외운 것 중에 몇 개가 기억날 것 같아요? 기억 안 납니다. 뭐냐면 영어 단어는 제가 최소한 20개고요. 보통은 30개 정도를 외우기를 추천을 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진짜 몸이 아스라질 정도로 아플 정도라고 해도 최소한 20개는 외워라. 기본 하루에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에 하루에 30개씩은 외워라. 제가 어휘 외우는 내용은 이미 어휘 캐스트를 따로 찍었습니다. 오랫동안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외우는 방법은 이미 캐스트에 찍어놨으니까 앞에 캐스트를 참고하시면 어휘 외우는 거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이 정도 범위예요. 하루에 30개씩 6일 동안에 한 달을 외우면 약 720개 단어가 외워지는데 제가 이거 복습하는 방법도 케이스 찍어놨습니다. 미리 다 찾으시면 나와요. 찾으면 이게 10개월만 공부해도 7200개가 나오죠. 수능 범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외웠던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공부량이 뭐냐면 10년 동안 나왔던 6구 수능에 나온 어휘를 거의 외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어휘를 외운 학생이라면 일단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2개 이하로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수능이 17줄, 16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문장에 여기에 단어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5개 이하로 나오면 전후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글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 암기하면 보통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는 2개 이하로 나오거든요. 문제 풀 때 전혀 지장 없는 정도의 어휘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앞에 KS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요게 아니라 해석과 문제풀이입니다. 문장 해석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순수하게 자습으로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학원에서 지금 배운다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던가 그걸 유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복습할 때 이 정도량을 공부했으면 정말 문장 구조를 몰라서 아니면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딱 이 정도입니다. 첫 번째 일단 한 3등급 이하인 학생이라면 의미 단위별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주고 묶어주는 연습이 있죠. 영어라고 하는 게 특히나 후치 수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이 없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데 만학생들이 가로 여는 건 많이 알거든요. 더 중요한 게 가로를 닫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하나의 묶음이라서 꾸며 들어가는구나. 이런 의미 단위별만 공부한다고 했을 때인 게 아니라 키워드 잡기까지 공부해야 공부한 겁니다. 영어 문장이 길어지면요. 세 줄, 네 줄, 다섯 줄 넘어가면 나중에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문장 내에서 필자가 진짜 원하는 키워드를 잡아내야 됩니다. 제가 수능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의미 단위별은 읽을 줄 안다는 전제 하에 제가 끊어주고 묶어줄게요. 이게 기억날런지. 빈칸 문제였습니다. 대중들의 논의, 논쟁. 전인사 나오면 명세 닫습니다. 도로에 대한 대중들의 논의는 전형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어요. 또는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인사 명세가 어디? 감정적 추정에 바탕을 두고 있대요. 자, 뭐에 대한? 어떻게 변화가? 동사배 끊고요. 사람들의 통근에 영향을 미치며 주차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믿음 안전한 것이 무엇이고 안전하지 않은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며 또는 이건 복습할 때 외우는 거 맞습니다. 수능이었고 별표 안 좋습니다. 마름라인이요. 또 밑에 있는 줄이 아니고요. 최종 수익이에요. 그래서 지역 기업의 최종 수익에 어떠니? 기억 안 한단 말이에요. 끊어 읽고 묶어있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의미 단위별로 시작하는 건 맞지만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필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거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3개 이상 뭔가 나열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있는 걸 양념을 치는 겁니다. 무조건 마지막만 요약하면 되거든요.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키워드예요. 뭐뭐는? 대중들의 논의는 자, 뭐 도로에 대한 그러니까 대중들의 논의는 그러니까 도로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중들이 뭔가 논의하는 건 동사적 해석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논의의 공통점이에요. 육하원측만 들어가면 그 글을 이해한 겁니다.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왜 대중들의 논의는 바탕을 두고 있지 않냐 감정적인 추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논의하는 건 다 감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바탕이냐 어떻게 또 주호동사 목적어인데 어떻게 변화라는 게 사람의 통근에도 요양을 미치며 주차하는 능력에 요양을 미치며 안전한 게 무엇이고 안전하지 않은 건 무엇이 믿음에 요양을 미치며 마지막만 요약하면 돼요. 어떤 지역기업의 수익 같은 거에 변화를 하면 우리 기업 수익에 요양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감정적인 추정에 대중들의 논의는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진짜 필자가 혹시 말입니다. 뭐냐 해석이라는 게 끊어 읽고 묶어있는 의미 단위별로 시작해서 길고 복잡할 때 키워드 잡는 공부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공부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공부량이냐면 딱 이 정도 공부량이에요. 수능까지 10개년 6, 9, 9 수능에 있는 문장 문장 해석 다 해봤고 길고 복잡할 때 키워드까지 잡을 줄 아는 거예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문장 구조를 몰라서 해석 안 된다던가 길고 복잡해서 해석 안 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럼 좀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선생님 10년 동안 6, 9 수능이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6, 9 수능 10개년 해봤자 30회 모의고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약 20문장 정도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 하나에 리딩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실제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데이 파악 4개 밑줄 윈윈 파악 저 일치 불일치 그래프 공부하란 말 안 합니다. 저도 그 다음 어휘 그 다음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회 41, 42 거기다가 빈순사 8문제예요. 그럼 17문제 정도를 실제로 공부할 가치가 있는 지문들이에요. 17 지문이 그러면 하루에 20문장이 뭐냐면 모의고사는 하나예요. 자 17개 한 회 모의고사에 약 17개 지문 정도를 공부할 가치가 있는 지문인데 참고로 한 지문에는 약 6개에서 7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6문장 좀 많으면 7문장인데요. 6만 곱해볼게요. 6, 7, 2, 42 그럼 102개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20문장을 공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5일 동안 공부했다는 거는 이게 1회치 모의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곱하기 4중하면 4회 모의고사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한 회 모의고사 씹어먹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습을 할 때 일주일에 1회 모의고사 씹어먹는 거 하루에 14개 지문이라고 한 회 17개 지문이라고 5일로 나눠보면 3개 3개 4개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공부하나면 대학 갈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 들으세요. 아니면 온라인 누군가의 수업 듣고 있으면 들으세요. 자기가 혼자 자습할 때는요 무조건 하루에 내가 3개에서 4개 지문은 공부하고 잠을 잔다 해요. 그러면 4회 모의고사 나오고요. 제가 30회 10개년 6구 수능이니까 30회 모의고사 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약 4,8,2,3,2 8개월 고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 9월달 10월달 뭐예요? 파이널 입니다. 풀어보지 않은 예를 들어 봉투 모의고사나 파이널 문제지나 이런 걸 푸는 거예요. 두 달 동안에는 이 정도 공부량이 나오면 문장 해석이 안 된다던가 이게 뭔 말이야 이해 안 되는 경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 그럼 목표는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1회 모의고사 씹어먹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안정적인 해석력이 잡힐 때까지 꾸준히 한다. 근데요. 이게 제가 안정적인 해석력이 잡힐 때까지 썼는데 보통 많은 경우 학생이 5개년 모의고사 정도가 넘어가면 알아요. 이거 맨날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구나. 아니요. 3개년 모의고사만 넘어가도 알아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무조건 목표는 아, 내가 수업 되는 것도 맞고 하는데 복습하는 것도 맞는데 자습하는 걸로는 1회 일주일에 1회 모의고사 씹어먹기 그럼 해석은 완벽하게 잡힙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문제풀인데요. 해석만 된다고 이게 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라 독해력이고요. 특히나 물어본 것만 답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형별 의도예요. 대입 파악은 뭐죠? 내가 6개 7개 문장으로 하나의 글이 구성돼 있고요. 하나의 글은 약 170개 단어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이 170개 단어를 머리에 입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제가 뭐니 주제가 뭐니 그건 뭐예요? 문제풀일 땐 요겁니다. 자 보통 6개 7개 문장으로 구성돼 있고 170개 단어인데 소재 결론은 무조건 중요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장문 찾아내는 연습이에요. 소재 주장 결론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은 뭐예요? 읽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야매동원 하지 마시고요. 대충 읽으면 돼요. 줄거리만 안 놓치면 돼요. 풀 땐 오로지 소재 주장 결론 주제가 뭐니 해요. 그러면 무관문 35번과 30번의 밑줄 어휘 있죠. 이거 막연하게 틀린 게 아닙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그러니까 무슨 위아래 위아래가 아니고요. 대입학이나 요양문은 주제가 뭐니 어휘와 밑줄 어휘 어휘와 무관문은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그러면 장문 독해 41 42번 또 만화생이 틀리죠. 41번은 무조건 대입학이죠. 그럼 뭐예요? 주제가 뭐니 42번은 뭐죠? 밑줄 어휘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어? 그럼 이제 공통점이 뭔가 보일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아 밑줄 위파악이나 빈칸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빈칸 계통 어려워하지 말고요. 주제는 뭐니 하나 더 추가 위아래 관계는 뭐니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위아래 관계를 알면 오답 다 지워집니다. 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능에 공부할 가치가 있는 글 중에서 약 70%는 전부 다 뭐예요? 주제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문찾기 연습이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제가 뭐니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단 순 삽 장문독해 43-45번은 주제 관련 아니죠. 줄거리 상 적절한 게 뭐니 줄거리 상 적절한 게 뭐니 의미는 뭘까요? 수시곡을 한번 다 빼보세요. 글 정확하게 보입니다. 수능은 물어보는 것만 답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습으로 선생님 어느 정도 제가 공부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결론은 무조건 이거예요. 3, 6, 6, 9, 수능 10개년입니다. 이 정도 공부했을 때 이 정도 문제를 풀었다고요? 1등급 안 나오기 거의 힘듭니다. 안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자, 뭐냐면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고 근거로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했을 때 그러면 하루에 똑같죠. 약 3, 4개 지문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3, 4개 지문을 5일 동안 공부하면 한 달에 사회 모의고사 똑같잖아요. 심플해요. 뭐냐면 내가 무조건 하루에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에 5일 동안에 내가 3개에서 4개 지문은 씹어먹겠다. 해석 공부도 하고 문제도 풀고 근데 문제풀이를 먼저 한 다음에 해석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채점을 한 다음에 꼼꼼하게 문장 해석을 다시 공부하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8월쯤이 되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1월부터 이걸 시작했다고 한다면 8월 말이면 10개년 6구 수능 공부는 끝났을 겁니다. 장담할게요. 안정적 1등 나올 겁니다. 그럼 9월, 10월 달은 뭐 하면 돼요? 파이널이에요. 아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예를 들면 파이널 모의고사 뭐 뭐 이비 어쩌구의 파이널 뭐 이런 거 풀어서 자기가 실전 연습만 하면 되는 시험입니다. 영어는 국어 수학과 다르게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평이에요.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 공부량 채웠을 때 저 일 나오지 않는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10개년 6구 수능 씹어먹어라. 자기가 자습할 때 만약에 1월 초부터 시작하면 내가 하루에 3개, 4개 지문만 자습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6평 이후에 이 캐스트를 보고 있다고 해볼게 계산이 달라집니다. 6평 이후가 됐다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지? 6, 7, 8, 9, 10 5개월 남았는데 어? 그럼 하루에 3, 4개가 아니죠. 하루에 6개에서 7개 지문만 공부해야 돼요.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만약에 9평이 끝나고 봤다고요? 노답이에요. 하루에 18개를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왜? 영어는 절평인데 공부량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캐스트는 꼭 진짜 12월, 1월 달에 꼭 보고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 학원 수업 들으세요. 예습, 복습, 팝니다. 아니면 온라인 수업 들으세요. 어떤 선생님 걸 들었다면 예습, 복습, 팝니다. 그거와 별개로 자기 스스로 공부할 분량은 난 하루에 아, 영어 지문 3, 4개는 씹어 먹으면 이게 쌓이면 결국에 1등급이 안 나오기 힘든 공부량이 나오는구나. 궁금한 거 있으면 Q&A 물어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이거 1등급 안 나오는 학생들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계획 잘 짜시고 꾸준한 뮤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